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악의 여러분들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선거 부정이 더 이상 까발길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상에 다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은 침묵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저지해서 나라를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될 그런 국민의 힘이나 현재 나라일을 하는 사람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패처럼 그렇게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라일을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일반인들 눈에 그냥 의도적으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는데 힘을 더하시는 그런 모습이 한마디로 기가 찬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지내시고 있는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 같으신 분이 적극적으로 선거 부정 세력과 연대가 돼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여러분들 관철시키지 못해서 계속해서 4월 10일 총선에서도 위조 투표제를 만들 수 있고 위조 투표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 사기를 저질러 온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도 일어나게 된 그런 것을 방조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은 참 참담한 거죠 그리고 건국전쟁은 아주 칭찬을 많이 하면서 그 건국전쟁의 주체가 되는 우남 이승만이 평생의 꿈이 모세가 애곤민족으로부터의 유대민족을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민족을 수천 년간의 그런 왕조의 질곡과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탈피시켜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기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든 바로 그 내용을 잘 정리한 다큐멘터리가 건국전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금 참 정권이 완전 박탈되기 직전까지 와 있는 그런 부분에 침묵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들을 보게 되면 참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악한 상황에 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영상을 내보내고 나면 많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울분을 토로하시는데 참 저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참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사야 구약 성경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문장이 이제 이사야 이제 성경의 이사야 편을 읽다 보니까 참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악한 것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울림을 줬던 그런 성경 말씀이 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5. 불이한 법령을 만들며 불이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요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이한 일이 세상 천지에 여러분들 다 늘려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이한 법령을 만들고 불이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민초들이 그렇게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대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일을 맡은 자들이 불이한 법령을 만들고 불이한 말을 기록하고 불의를 깔아뭉개고 앞장서서 불의를 실천하는 지금 이 나라 형편을 보고 이사야 10장 1절의 4절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서를 보니까 성경의 해설서를 보니까 이사야 10장 1절 4절 말씀뿐만 아니고 그 이사야의 9장 8장 이 내용들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죄를 범한 국가와 개인은 보응을 반드시 바꿔야 만다는 보편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설서의 시작표현이 이런 겁니다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 아시고 그분께서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벌하시고 악함을 청소하는 나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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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